아하 너랑 레고를 위해서 준비한 투어 벤투어 What is that? 어? 뭐야? JK 관광 이정본 투어 JK 관광도 이정본 투어 Let's go 오마이갓! 여기 또 붙어있어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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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때요? 여기 앉으세요 여기 뒤에? 준비됐어요 Let's go! Let's go! 어디 가는 날? 응 투어 투어 너를 위해서 빌렸지 버스 버스? 버스? 버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잖아 버스 이거 작업실에 돌려줄까? 원래 이렇게 애교가 많았어요? 아니면 약간 노력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? 아 원래도 아 원래도 아 원래도 아 원래도 Give me the tour JKC 여기는 지금 의정부야 여기는? 의정부 응? 뭐? 여기로 쭉 걸어서 가면 저기 한강에 나와 한강? 여기로 쭉 가면 한강 나오지 절로 가면 다시 우리 집이거든 내가 투어를 해준다는데 오빠가 괴치거든요 응 Is this good? 나니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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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안녕하세요 Welcome to JKC's tour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에이 슈퍼스타일 레고 안녕 제롱이 어서 오세요 아 아 스모키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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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처음 만나는 거야 다른 개를 네 아니 다른 개 자체를 제롱이도 똑같아요 진짜? 네 제롱이도 거의 안 만나봤어요 형이야 레고와 제롱이 어 꼬리 흔들린다 어 친구 친해지길 바래 안녕 안녕 다 생각해도 난 너를 다다다 저런 걸 잘하시더라 저런 노래 목소리 벤주 해가지고 저걸 엄청 잘하시대 멋지게 의장부 투어를 해 보려고 했는데 나 혼자는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 분이 더 있어요 아 진짜요? 초특급 게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 오 이게 누구야?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갸시 오 엄청 좋아해 누구야? 안녕하세요 누구야? 너희들 싸우지 마 너희들 싸우지 마 오 마이 갸스 오 마이 갸스 오 마이 갸스 이쪽은 강아지가 인기가 많아요 어우 근데 얘 많이 컸네 네 저 강아지 먹어도 없어요 괜찮은데 얘 엄청 컸네 야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 모습은 있네 네 조금 있어요 오 마이 갸스 오 마이 갸스 우와 제완이라고 작년에 우와 나는 잘 잡는구나 잘 알게 됐어 오 마이 갸스 오 마이 갸스 오 마이 갸스 여기다 나든데 어 네 오 오 오오 너무 예쁘다 몇 살이에요? 얘 지금 6개월 오 오 마이 갸스 하하하하 하이 아 또 긴장했겠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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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서요 잘 그렇죠 어머 뽀뽀했어 어머 뽀뽀 했잖아 다 이뻐야 돼. 그러니까 강아지를. 목소리 못 들어주겠네. 아니야 아니야. 우린 신경 쓰지 마. 강아지들이 좋아하면 됐죠. 네. 아유 너무 잘 알지. 우리 흑설하고. 블랙 레거? 아유 너무 잘 알지 진짜. 아 잘 모르게 등을 두드리는데. 레거가 무서워. 어 레거 할래. 어서 어서. 무서워하는구나. 얘는 좀 좋아하는데. 아까 블랙 라인 데코넨은 좋아하는데 얘는 조금은. 레거. 아랏. 자 저렇게 먹고 따라오면 됩니다. 우와. 저 세 봐. 저 세 봐. 와우. 아 이것도. 와우. 아 이것도. 물정부 투어 중에 하나인가요? 우와 기가 막히네. 물정부에 갈 필요가 없어요. 나무외새 보셨어요? 야야야. 오이 뭐야? 자 나무외새. 와우. 이것까지 준비를. 와우. 준비했습니다. 야. 와우. 진짜 치유해. 어디서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. 치일 치일. 나무 꼭대기에서 항상 있어요. 그래서. 오오, 어유, 어유! 의상버트! 기가 막힌게 날아갔어! 너무 멋있어! 우리 아기들, 인사 정식으로 좀... 개들이랑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안녕! 놀아! 재룡이! 재롱이, 너 약간 센 척 하더니 왜 그래? 레고 안녕하세요. 레고 안녕하세요. 너 약간 센 척 하더니 왜 그래? 레고 안녕하세요. 야 너 선배야, 지금. 선배님. 명수는 무서워. 레고 안녕해봐. 레고. 죽지 마. 레고, it's okay. 얘가 그냥 이렇게 생겼지. 안 무서워, 맞아. 생긴 거 했어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여러분 자신 있게. 야, 뱅. 야,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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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뱅. 진짜 무서워한다. 참나, 왜 인사도 안 해주냐? 명수 둘 다 친구 되려고 하는데 다들 무서워하더라고요. 활발했던 두 개들이 갑자기. 약한 눈을 집어넣고 나. 네, 네. 가자, 재롱 가자. 명수야. 명수야 가자. 너 앞장서. 이제 빨리 추워지게 되면 밥 먹어야 되겠다. 오, 되게 예쁘다. 이거 우리 거예요, 걔. 우와, 이거 개꺼다. 선물이 하나씩. 이거 우리 봐. 우와, 대박. 우와. 명수 못 먹었다. 가위비. 이미 먹고 있었어, 이미? 꽃감 같아. 이거 뭐야? 과일이에요. 마카롱도 있어. 재롱, 네가 골라. 대패다, 야. 먹어, 먹어. 후쿠가 더 신났어. 요, 룩이 더 가위비지, 맨. 여보. 레고 왜 안 먹어? 레고 아픈 거 같아. 레고는 이상하게 준다고 막 안 먹더라고요. 그것도 좀 궁금한 점인데 내려놔줘야지 먹어요. 아, 그래요?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더 이상 배부르면 그냥 딱 멈춰요. 어, 배부르면 당연히 안 먹잖아요. 아,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음식을 먹여주면 안 먹고 놔야지 먹는다. 원래 잘 먹던 거인데도 오빠가 주면 냄새를 꼭. 아하, 못 믿는 건가요?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, 못 믿는. 약간의 의심이나 사이 자체가 엄마만은 못 한 거죠, 아닌데.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죠. 신나서 뛰어오면 조단이가. 아들이. 질투나이기 때문에. 막 없는 척하고 이렇게 숨긴 적이 되게 많았어. 약 올리는 줄 알거나 내가 먹으려고 하면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꼭 다시 조단한테 줘서. 아, 주겠군요. 네, 그래도 어차피 준 건 조단이니까. 아, 그거 다 안 해요. 다 알죠? 제일 만만한 게. 내 정도. 나도 그러면. 제룽이 없어. 했어요, 제룽 cuid. 113명 많이 못 한거다니까. 막 상한. 나 어떻게 되고 Ini가하는지. 복잡해ITO recognisedver. 명순도 저 때리고 있어요. providers. 제리 형이 100점이네요 명수야, 네가 왜 때려? 대박이다 재룡이는 진짜 100점입니다 오, 지켰어요 명수도 100점이고 명수도 왜? 살치공격 레고! 얘네 봐! 헬미 레고! 눈길도 안 좋아, 눈길도 안 좋아 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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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. 진짜 안 쉬워. 아니야, 오려고 그랬는데. 명시 때문에. 안고 있어야 되나? 레고, 레고, 레고. 레고. 진짜 안 쉬워.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한번 맞아볼게요. 제대로? 어깨 돌려도 돼? 진짜, 진짜. 정말로? 아니, 나도 그렇게 장전하지 말고. 가자, 가자, 가자. 나 봐. 으악! 으악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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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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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숙도 관심없어. 아무도 관심 없어줘야 돼. 명숙이 할 줄 알아? 꺼! 우! 꺼! 우! 꺼! 오, 역시. 얜 아주 활발하네. 진짜 잘 놀더라고요. 사회 조기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래 지금. 신기한 것 봐. 영수한테 질 거야? 재롱아 가자. 재롱아. 그 다음에 올라가. 재롱이 진짜. 레고 어딨어 레고가? 레고 어딨어 레고. 이거 불리해 이거. 잘 놀아. 노는 거야. 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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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끄러졌어. 귀여워. 한 발 일으켰어요. 귀여워. 귀여워. 오. 겟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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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흔드네. 겟음. 괜찮아. 괜찮아. 완전 놀잖아. 쟤는 계속 뒤에 숨어있네. 레고가 게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. 처음 본 게들이니까. 아하. 유 오케이? 레고. 오케이 레고. 다른 게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했는데 좀 더 많이 만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서곡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은 그런 줄 몰랐어요. 에어컨이. 감사합니다.